1일 기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일 광주 전남이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태풍 정보와 관련해서 광주기상청 박정은 주무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풍 바비가 지나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9호 태풍이죠. 이번 태풍 마이삭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제9호 태풍 마이삭은 8월 28일 오후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하였고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3km의 속도로 북북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기압은 935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은 약 380km, 최대 풍속은 시속 176km의 매우 강한 강도로 발달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동 경로 어떻습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는 언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까? 네, 태풍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며, 9월 2일 저녁에는 제주도 동쪽 해상을 경유한 후, 3일 새벽에는 경상 해안 부근을 지나서 아침에는 동해상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 전남 지역을 기준으로 3일 새벽에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시기의 강풍 반경은 최장 약 300km, 최단 약 200km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태풍은 바람도 강하지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1일 밤부터 비가 시작되어서, 3일 낮까지 광주와 전라남도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동부 지역에는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2일 저녁부터 3일 아침 사이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네, 또 태풍하면 강풍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람 쐬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2일과 3일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72에서 144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 현장,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이 가장 근접한 시기인 2일 밤에는 남해안의 바닷물 수위가 높은 대조기와 겹치면서, 풍랑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물결이 높아서 방파질을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안도로 및 해안가 저지대에서도 침수 피해가 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호 태풍 마이삭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